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, 과천, 하남,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실행한 겁니다. 이에 따라 수원과 안양, 구리, 군포 등 경기도 아홉 곳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. 조정 대상 지역에선 총 31곳이 해제됐습니다. 규제 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